선생님이 딱 잡은 내 귀에다가 야 옥희도 보고 있어 인마 옥희도 보고 있대 저 사람 안 봤어요 저 사람 안 봤어 난 그때 본 줄 알았는데 안 봤더라고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새끼줄 묶어놓고 왜 이렇게 사람 때리냐고 되게 싫어해요 복싱을 그러나 또 옥희가 본다 그러길래 그냥 나가서 그냥 이게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 거짓말이에요 나가서 때려야 하는데 쩍 하고 걸린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보고 때리는 거 아니라고 쩍 걸렸는데 내 눈에 들어온 카라스키한 무릎이었어요 무릎이 딱 꿇더니 뒤로 물러나더라고 그래 들어가서 때려야 하는데 선생님이 유언대로 수완아 곤투하다가 답답할 땐 완투를 쳐라 그래서 완투를 치고 들어간 이게 또 걸렸어 근데 이것도 피트를 하면서 딱 크린치가 반 크린치가 됐는데 얘 머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쫙 걷었지 어쩌지 뭐 지금